자 계속 이어서 웨스트카파피루스 아홉 번째 콜럼 살펴볼 거고요 여섯 번째 줄 첫 문장 뭐라고 써있냐면 제디가 말했다 전하 뭐라고 했냐면 보소서 그것을 가지고 올 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을 슬쩍 빼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왕이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져올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의문사입니다 누구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이거는 중요한 뜻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제디가 말하기를 삼남 중에서 장자가 그 상자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장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맞는 장자가 그 상자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제가 끊었고요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문장이 되겠고 이거는 레드제디트라는 그런 여인의 뱃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임신 중인 상태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제디트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올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그것을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그 레드제디트는 누구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의면사가 누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제디가 말하기를 그녀는 사흐부의 주인인 라의 와부사제의 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단어가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이 단어는 와부 순수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장례식에서 정화를 담당하는 그런 와부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순수한 부인이 아니고 와부사제의 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와부사제가 섬기는 신은 누구냐면 라고요 태양신은 라고 그래서 여기 내보라고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디냐면 사흐부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네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사흐부라는 도시 안에 어떤 와부사제가 있는데 와부사제의 부인의 이름이 레드제디트고 그 여인이 세 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남이 왕에게 왕이 알고 싶어하는 그 정보를 가져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사흐부의 주인인 라의 세 명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임신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문장이 써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